오늘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재고계획 공시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습니다. 상장사들이 직접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그 내용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 모든 것들을 의무가 아닌 기업 자율에 맡겼다는 점입니다. 먼저 조연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선보인 기업가치 재고계획 공시 가이드라인은 상장기업의 과거나 현재보다 미래의 방점이 찍혔습니다. 이미 발생한 사실이나 결과를 발표하는 기존 공시와 달리 중장기적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미래 목표와 계획, 주주환원 등을 담게 됩니다. 기업에게는 미래 지향적 가치 재고 계획을 수립하되, 스스로 상황에 맞는 지표와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에게는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밸류업 공시에는 3에서 5년 기준의 중장기적 기업가치 재고 목표가 제시됩니다. 주가 순 자산 비율이나 주가 수익 비율, 자기자본 이익률 등 시장평가나 자본효율성 지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할 수도 있지만, 기업에 따라 정성적인 서술적 목표를 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투자자들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특정 사업 부문의 투자를 강화한다든지, R&D 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 상장사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당국과 거래소는 경영 환경 변화로 인한 목표 미달에 대해서는 불성실 공시 등 제재는 없을 것이라며 기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기업 가치 재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리업 지원 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기업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각각의 실질적인 이행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업 가치 재고 계획 공시는 이달 중 최종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거래소가 신설하는 통합 홈페이지에서 업종별, 규모별 비교도 가능해집니다. 한국경제TV 조연희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희